전화 한 번 해보자 남창이한테 전화하는 거 아니야? 아 좋아 좋아 누구시지?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? 응 어 어디야? 입꼬리 뭐야? 어떻게 된 거예요? 어 어디야? 나 회사지 회사? 응 오늘도 잘하고 있구만 그럼 열심히 살고 있지 이 정도로 친하다고? 아 오랜만에 오늘 와인 한 잔 해야 되는데 저녁에 내가 만찬을 좀 오늘 준비를 했단 말이야 어 진짜? 오늘이에요 공개하는 날이에요 오늘이? 아니 취시했는데 이제 공개를 하는 것 같아 이제 저축도 많이 했겠다 이제 여자친구도 있어야지 이제 현수랑 해서 시원하게 오픈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혹시 먹고 싶은 게 있나? 먹고 싶은 거? 어 술과 술안이죠 어머 아 역시 또 알코올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응 오늘 기대하고 와도 된다 알겠어 나중에 봐 어 가정이요 왜 이렇게 또? 그러니까 뭔가 달달하다 왜 멋있지 일단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고 감히 말씀드리자면 사랑하는 건 물론이고요 고맙고 소중한 사랑입니다 제가 잘 표현을 못 해가지고 오늘로서 좀 이렇게 표현을 진득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어머 너무 궁금하다 빨리 뵙고 싶다 근데 집으로 오시다가 렉시피를 뭘 해주면 좋을까 아 이게 된다고? 어? 뭐야? 생크림이래? 제가 편스토랑 하다보니까 요리 동영상 같은 거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생크림이래? 제가 편스토랑 하다보니까 요리 동영상 같은 거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저거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다 아 이거 될까 진짜로? 생크림을 붓고 알뜰해 알뜰해 저래서 이제 ==== ==== ==== 조금빌치 초금 1T 10분 이니까 잠깐만 10분으로 흔든다고요? 계속 한번 해보죠 10분 Let's go start 이렇게 바로 시작을 한다고요? 먹었으니 우산소 해야지. 입은 왜 그래? 입은 왜 그래요? 런지죠. 턱 조심하고 턱 조심하고. 1분이야? 이제 1분이야? 저거 되는 거야? 버터 되는 거야? 옛날에 갈보나 커피 같아. 쉽지 않을 텐데. 아 진짜 힘들겠다. 아 이거 될까? 10분이야 고생했어요. 마지막 10초. 10초 남았다. 소리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? 그런가요 지금? 렛츠고. 렛츠고. 나왔으면 좋겠다. 불러봐야겠다. 면보를 깔고. 에이 없어 없어. 어 나왔어 나왔어. 나왔어 나왔어. 눈놉니다. 눈놉니다. 탱크림을 저렇게 빠르게 흔들면 유지방이랑 버터밀크가 분해가 돼가지고 고채 버터로 나오는 거야. 대박이네. 이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. 너무 짜진 것 같은데. 오 신기해. 잘 나왔다. 잘 나왔다. 잘 나왔어. 그녀를 생각하며. 팡은 약간 우유향 같기도 하고. 한번 먹어보자. 와 진짜 무슨 맛일까? 음. 금방 만든 버터를 탁 먹으면 이런 느낌이 날 것 같은데. 엄청 신선한 느낌. 뜨거운 느낌? 되게 빵에 발라먹고 싶은 그런 질. 버터인데. 좀 가벼운 버터 맛? 되게 프레쉬한 버터 맛. 버터의 좀 느끼함이 좀 덜 하죠. 맞아요 맞아요. 되게 빵에 발라먹고 싶은 그런 질감이다. 이런 게 있으면 빵을 안 발라먹을 수가 없지. 음 맛있지 이거 맛있지. 음 이거 진짜 버터네. 버터 만드는 공장에서 따르고 포장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것 같다. 너무 먹고 싶다. 요즘에 생크림 같은 거 남을 때 만들어 놔. 되게 휘핑기 있으신 분들은 휘핑기로 하셔도 됩니다. 저거 한번 해봐야겠다 저거. 식전빵 느낌으로 가야겠다. 민트까지? 맛있겠다. 아니 확실히 또 누가 오시니까 또 이렇게 또 예쁘게 만들어내네.